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오늘 서울 목동 CBS 회의실에서 교단장 및 교단 총무 연석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활동 소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교회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CC 중앙위원회와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참가 내용을 보고하고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며 그 정신에 따라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교회협의회는 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해 교단장과 교단 총무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회원 교단들의 입장을 정리해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